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3개의 더블헤더가 있었던 오늘 샌대고는 충격의 2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메릴 켈리와의 5번 승부에서 홈런 하나를 때려냈던 김하성은 오늘도 켈리를 상대로 시즌 16호이자 5번째 리드오프런을 날려 14경기 무홈런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 21경기에서 홈런이 하나였던 마차도도 2개를 터뜨린 샌대고는 그러나 저승사자인 토미팸에게 결승 투런을 맞습니다. 샌대고는 2점을 뒤진 9회 말, 어제 8회 말과 같은 1423루가 김하성에게 오지만 김하성은 파플라이로 물러났고 2-3 알루에서 날린 소토의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히게 됩니다. 소토의 타구는 리글리필드 한 곳에서만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너클블러 왈드로는 5이닝 5실전 패전, 다저스만 안 만나면 되는 켈리는 5.1이닝 3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샌대고는 2차전에 다르비슈를 내세우지만 다르비슈는 5이닝 7K 4실점에 그쳤고 닉 마르티네스가 모레노에게 말롬런을 맞고 100기를 들었습니다. 구단에게 3년 계약을 원한다고 했는데 6년 계약을 받았던 다르비슈는 시즌 성적이 8승 9패 4.35가 됐습니다. 1차전에서 5타수 1홈런 1삼진이었던 김하성은 2차전은 병살타 포함 3타수 무한타 1블렛으로 더블헤더를 끝냈습니다. 샌대고가 8치오롱 고사하고 최근 4승 10패인 반면 2차전에서 불펜데이에 성공한 애리조나는 9연패 후 7승 2패를 통해 가을야구에 대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애리조나가 마이애미와 함께 컵스 신시네티에 반경기 뒤진 5위인 반면 샌대고는 컵스 신시네티와 5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어제 11연승이 중단됐던 다저스는 오늘은 더블헤더를 쓸어 담았습니다. 1차전에서 오프너 퍼거슨에 이어 시즌 첫등판이었던 페피오가 5인닝을 OK 1실점으로 막은 다저스는 7회까지 한점도 내지 못하고 0대1로 끌려갔지만 얼마전 8회말 결승홈런으로 팀에게 1대0 승리를 선물했던 반스가 1사 1삼루에서 스퀴즈번투를 성공시켰고 배츠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려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첫 39경기에서 타점이 5개였던 반스는 최근 6경기에서 3타점입니다. 에우리 페레스는 승리가 날아갔지만 6인닝 10K 2피안타 무볼렘 무실점 역투를 통해 2005년 펠릭스 에르난데스 이후 가장 어린 나이로 10K 경기를 한 투수가 됐습니다. 1차전 결승 적시타의 주인공인 배츠는 르브론이 구장을 방문한 2차전에서는 솔로홈런 2개를 날리고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배츠는 홈런 더비에 참가하면서 르브론이 덩크슈 컨테스트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홈런 더비에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1번 타순에서 기록한 25번의 멀티홈런이 19번인 알폰소 소리아노와 조지 스프링어 15번인 카엘 슈어버를 제치고 역대 1위에 해당되는 배츠는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3위가 됐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35개 개인 최고 기록에 하나 차이로 다가선 배츠는 45홈런 페이스로 아쿠냐, 프리먼, 올슨, 배츠의 MVP 경쟁은 점입 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1회 조시벨에게 솔로홈런을 맞은 우리아스는 7회 2사 2삼루 위기를 극복하고 7이닝 O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최근 4경기에서 4승 1.44를 기록했습니다. 필립스가 1차전을 공 5개로 끝낸 반면 그라테롤은 2차전에서 21구 마무리를 했습니다. 템퍼베이와 에인젤스는 1승씩 나눠가졌습니다. 에인젤스가 7대6으로 승리한 1차전에서 글래스나우는 6이닝 7실점 5자책에 그쳤고 앞선 4경기에서 3승 1.59였던 실세스도 3.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2차전에서 템퍼베이는 에인젤스 마운드를 폭격했습니다. 에인젤스는 선발 데뷔전이었던 중견수 조딘 애덤스가 실책 2개를 범했고 바리아는 2.1이닝 9실점에 벌투를 했습니다. 5탄2는 1차전 3타수 무한타 1볼렛 1삼진 2차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렛으로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신시네티에게 0대1로 패했던 토론토는 오늘도 4대3으로 앞선 9회 말에 1사 2삼루 위기에 몰립니다. 신시네티에서 등장한 타자는 지난해 KT에서 뛰었다가 부상으로 교체됐던 헨리 라무스였고 라무스를 상구삼진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긴 로마누은 무실점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바슈는 19이닝 연속 무득점을 깨는 적시타를 포함해 3타수 2안타 1볼렛 1타점으로 대활약했고 첫 3경기에서 9안타 2홈런 5타점이었다가 이후 5경기에서 13타수 1안타였던 슈나이더는 3대3 균형을 허무는 결승홈런을 날렸습니다. 3회까지 퍼펙트였던 베시스는 4회 홈런으로 첫 안타를 내주고 데라쿠르스의 3루타 때 비지오의 실책으로 2점짜리 모텔을 세워주기도 했지만 6이닝 3실점 2자책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제 끝내기 홈런을 맞았던 조던익스는 싱커만 14개를 던지고 8회를 정리했고 103.2마일에 토론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현진의 등판을 앞두고 한숨 돌린 토론토는 하지만 와일드카드 3위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시애틀이 오늘도 휴스턴을 꺾고 5연승 포함 최근 13승 3패를 질주했기 때문입니다. 50승 50패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던 시애틀은 18경기만에 플러스 13이 됐습니다. 6타수 4안타 5타수 5안타 5타수 4안타에 이어 오늘도 6타수 4안타를 기록한 훌리오는 역대 타이 기록에 당되는 4경기 연속 4안타를 달성했고 4경기 17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훌리오는 4경기 22타수 17안타를 통해 타율을 2알 오픈 6리에서 2알 7품 8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서부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시애틀은 텍사스와 2경기 반 휴스턴과 4경기 차입니다. 휴스턴은 발데스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5이닝 10피안타 6실점에 그친 발데스는 중간에 노이터 경기가 하나 있지만 최근 9경기에서 2승 4패 5.8입니다. 알투베는 5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통산 2천안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로 은퇴하는 미기를 제외할 경우 현역 2천안타 타자 7명 중 3천안타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프리먼과 알투베 2명에 불과합니다. 양키스는 저지가 이틀 연속 홈런을 때려냈지만 이틀 연속 보스턴에게 패했습니다. 양키스는 7연패 4패 빠졌고 보스턴전 성적은 1승 7패가 됐습니다. 양키스는 최후의 보루 게리콜이 천적인 데버스에게는 홈런을 맞지 않았지만 대신 루이스 우리아스에게 말로홈런, 코너 웡에게 투런홈런을 맞고 4이닝 6, 7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ERA가 2.76에서 3.03으로 오른 콜은 양키스 입단 후 보스턴전 성적이 12경기 5승 4패 5.16이 됐습니다. 콜이 최근 3경기에서 2패 6.35에 그치면서 아메리칸 리그 싸이영은 혼전 양상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첫 타석 말로홈런 전에 직전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말로홈런을 때려냈던 우리아스는 보스턴전 선수로는 1940년 지미 팍스 이후 처음 메이저리그에서는 2009년 조시 윌링햄 이후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말로홈런을 날렸고 보스턴전 선수로는 2003년 빌 밀러 이후 처음으로 연타석 말로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스위치 히터였던 밀러는 7회 좌완 에런 풀츠를 상대로 우타석에서 8회 우한 제2파웨를 상대로 좌타석에서 연타석 말로홈런을 때려내 최초로 한 경기 좌우타석 말로홈런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아스는 그 전까지는 메이저리그는 물론 마이너리그나 윈터리그에서도 말로홈런을 친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6회까지 0대3으로 뒤졌던 경기에서 7회 초 3득점으로 동점을 만들고 8회 초 8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은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을 12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5개의 홈런을 친 필라델피아는 트레이터너가 8회에만 2개의 홈런을 날려 1985년 본 헤이지 이후 처음으로 한인링 2개의 홈런을 기록한 필라델피아 선수가 됐습니다. 터너는 한인링 2번의 아웃은 당해봤어도 2개의 홈런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최후의 방어선인 로곤앱 등판 경기를 패함으로써 최근 3승 10회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5대4로 앞선 8회 말 2-4-1로에서 테일러 로저스가 에디 로사리오에게 역전 투런을 맞고 5대6으로 패했습니다. 5회 로곤앱을 상대로 4대4 동점을 만드는 솔로홈런을 날린 아쿠냐는 28홈런 55도로입니다. 어제 켄자시티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컵스는 오늘은 켄자시티를 6대4로 꺾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6이닝 7K 20점으로 14승에 성공한 저스틴 스틸과 함께 3타수 2홈런 4타점으로 맹활약한 코디 벨린저였습니다. 통산 17번째 멀티홈런인 벨린저는 2019년에 47개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41홈런에 그쳤지만 올해는 91경기만에 20개를 때려냈습니다. 도루 3개를 추가하면 통산 첫 20-20에도 성공하는 벨린저는 내셔널리그 타율 4위 아쿠냐, 베츠, 프리먼, 올슨에 이어 OPS 5위입니다. 미러키는 다저스전 3연패 후 텍사스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5.2이닝 11K 1실점 승리의 페랄타는 최근 5경기 성적이 4승 1.47입니다. 매치는 세인투리스를 3일 연속 꺾고 최근 6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치는 뒤에서 6위 안에 들어야 드래프트 지명권이 10계단 뒤로 밀리지 않지만 이제는 뒤에서 9위입니다. 매치가 야마모토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 센가는 아레나도에게 솔로 홈런을 맡긴 했지만 7이닝 OK 2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보겔백은 말로홈런을 알룬소는 38호 투런을 날렸습니다. 피츠버그를 상대로 6회 1사까지 퍼펙트였고 투구수도 완벽했던 소니그레이는 하지만 내야 한타로 퍼펙트가 깨진 후 11타자를 상대로 7명을 출루시키고 6.2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켈러가 6이닝 12K 2실점 승리를 따낸 피츠버그는 맥허친이 9회 4대3에서 7대3으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스리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5타점에 대활약을 했습니다. 어제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서 4타수 2안타 1볼렛이었던 배지환은 오늘은 1번 타자 2루수로 나서 3타수 1안타 2볼렛으로 이틀 연속 3출로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